안녕하세요 엘라인 김진현 입니다 오늘은 돌출 피처 명령어를 이용한 형상 모델링 두번째 예제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바닥 패면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형상을 하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돌출을 하기 돌출하기를 할 건데 여기 지금 9배가 20도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 20도 9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바닥 평면에 이렇게 스케치를 그림을 그리고 돌출을 하게 되면 여기도 90도로 돌출 여기도 90도로 돌출 여기도 90도로 돌출 이렇게 바닥 평면과 똑같은 면적이 그대로 돌출이 돼서 형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20도 9배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바닥 평면보다 위에 있는 위에 생성되는 평면에 면적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거 돌출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시고 똑같이 바닥 평면을 눌러서 중심점 직사각형으로 중심점 찍어주시고 가로 120 탭 눌러서 세로 120을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가로 120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 이때 주는 구속 조건은 동일이에요 물론 구속 조건을 주셔도 되고 사이즈를 주셔도 되는데 구속 조건을 주는 것을 더 추천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구속 조건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의 사이즈를 150으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가로 세로 길이가 모두 다 150으로 바뀌게 돼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동일하다라고 하는 구속 조건 대신 치수 기입으로 하루 한쪽은 120 한쪽은 다른 한쪽도 120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다면 지금 당장은 동일해요 하지만 한쪽에 치수를 변경을 했다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 더 늙혀야 되겠다 150으로 변경을 했다면 한쪽 길이는 당연히 150으로 늘어나겠지만 세로의 길이는 120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바뀌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치수 기입을 주시는 것 보다는 구속 조건으로 형상을 맞춰 주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려요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돌출 이 부분을 돌출 할 건데 높이는 50이고 밑에 보시면 테이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10도를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10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자 바깥쪽으로 벌어지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오믈러져요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요 개체는 안쪽으로 오믈러 들었죠 우리가 지금 요거 그림을 그려서 이 방향으로 돌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10도를 주시면 되요 자 여기 마이너스 10도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코너에 들어가 있는 라운드를 줄 건데요 라운드가 요렇게 생겼죠 자 우리는 테이퍼 돌출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못깎기 라고 하는 걸로 여기 모서리 이거 모서리 이거 모서리 돌려서 반대쪽 여기 모서리 주시고 19.4 라고 라운드를 주시면 되요 자 그러면 얘와 형상이 똑같은데 자 간혹 가다 보면 어떤 거는 스케치에다가 라운드를 주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돌출을 하고 난 다음에 라운드를 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돌출을 하고 라운드를 주셔야 되요 이거를 만약에 스케치 상태에서 못깎기 라고 하는 걸로 이 부분에 못깎기 라고 하는 걸로 여기 부분에 라운드 값을 19.4 라고 주시고 그런 다음에 돌출을 하게 되면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 길이 50 그리고 테이퍼에는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바닥에 있는 라운드 값과 상면에 있는 라운드 값이 서로 다르죠 요렇게 형성이 되요 그런데 테이퍼 돌출하고 난 다음에 라운드 값을 주게 되면 19.4 라고 주게 되면 라운드 값이 요렇게 형성이 되요 자 이거와 이거의 형상은 엄연히 다르죠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구하는 형상이 얘의 형상이다 라고 할 때는 스케치에다가 라운드를 주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라운드의 형상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돌출을 하신 다음에 라운드를 주셔야 되요 자 우리는 여기서 돌출을 하고 라운드를 주셔야 되요 집모양 한번 눌러 주시고 돌출, 돌출 높이는 50mm 이고 테이퍼 각도는 마이너스 10도 이다 요렇게 작업을 하시구요 그 다음 목각기 라고 하는 걸로 둘레에 돌아가면서 라운드를 19.4 로 주시고 자 윗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하나 더 해서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윗면 누르고 스케치 작성 자 이번에도 중심점 사각형 이라고 하는 걸로 중심점 직사각형 중심점 찍고 사이즈는 82.2 자 마찬가지로 동일 구속 조건으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다 구속 조건 주시구요 그 다음 목각기를 주셔야 되요 자 목각기를 주실 건데 코너 일단 네 군데 목각기를 줄게요 코너 네 군데 목각기를 줄 건데 우리가 이 목각기의 지금 사이즈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치수 기입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R값을 제거를 하시고 치수 기입을 제거를 하시고 얘의 라운드 중심과 이거 라운드의 중심이 같다 동심을 주시면 되요 동심 중심의 위치가 동일하다 라고 한 뜻인데요 밖에 있는 모서리 한번 클릭 우리가 스케치 한 모서리 한번 클릭 그러면 전체가 구속이 되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형상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부분은 테이퍼 돌출을 하신 다음에 라운드를 주셔야 되지만 이 안쪽 부분은 보시면 꽃과 콧 모양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자 이런 거는 스케치에 라운드 작업을 하고 테이퍼 돌출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작업을 준 거에요 그런데 사이즈가 도면에 나와 있지 않죠 사이즈가 도면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전체 길이를 알고 있고 우리가 외곽에 있는 이거 라운드와 안에 있는 라운드의 중심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치수 기입 대신 동심 구속 조건으로 형상을 맞추는 거에요 자 돌출 눌러서 윗면을 눌러 주시고 마이너스 35mm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테이퍼 똑같이 마이너스 10도 주시면 되요 자 이거 조금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시고 마이너스 10도일 때 그리고 플러스 10도일 때 차이를 확인을 해보는 거에요 여기에 우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도 주시면 되겠죠 기존 개체에서 잘라내겠다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요 자 이제 요 부분을 요렇게 파볼 건데요 여기다 원 하나 그림 그려서 양쪽으로 돌출로 진행을 할게요 자 요런 형상은 우리가 면을 찍어서 구멍 뚫는 명령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면을 선택을 하고 구멍 뚫는 걸로 작업이 불가능해요 자 얘는 10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면에다가 구멍을 뚫게 되면 이 10도 기울어져 있는 면과 수직으로 구멍이 이렇게 뚫리게 돼요 지금 요게 아니죠 요게 아니고 우리는 구멍이 여기서 이렇게 뚫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평면에다가 원을 하나 그림을 그려서 얘를 양쪽으로 빼도록 할게요 자 다시 스케치 작성 그리고 중간 평면 하나 잡아 주시고요 원 하나 그림을 그릴게요 원 사이즈는 10파이고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중간점이라고 하는 걸로 가로선 한번 클릭하시고 중심점 한번 찍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원을 우리는 양쪽 방향으로 전체에다 빼겠다 모두라고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자 이 개체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도 하나 있죠 똑같이 여기다 원을 그림을 그려서 양쪽으로 빼 주셔도 돼요 그러나 이거와 이거의 사이즈 이거와 얘의 사이즈 같으니까 기존에 있는 형상을 복사할 건데 패턴을 쓸 거예요 패턴을 누르고 우리 유형은 직사각형 패턴이 아니라 원형 패턴이에요 그리고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렇게 본체 전체를 복사를 할 거냐 아니고 우리는 피쳐 개체 구멍 뚫은 거 개체를 하나만 회전하겠다 그럼 어떤 개체를 하겠느냐 이거 찍어 주시면 되고요 뭘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세로축 찍어 주시면 되고요 수량을 몇 개 하겠느냐 두 개 그 다음 얘가 여기서 요만큼만 돌아갔죠 90도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전체로 두는 게 아니라 부분이라고 하시고 각도값에다가 90 주시면 되죠 수량은 두 개 그리고 90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쉘을 줄 건데요 쉘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라운드 작업이에요 자 라운드는 쉘을 하기 전에 줘야 할 것들이 있고 쉘을 하고 난 다음에 줘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쉘을 하고 하기 전에 라운드를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두께가 2mm예요 두께가 이렇게 두께가 2mm인데 얘가 지금 라운드 5다라고 하면 안쪽 부분은 자동으로 라운드 3이 되죠 빼기 라운드 빼기 두께값 2mm를 해서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라운드를 줄 수 있는 건 요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라운드 3을 적용을 하고 이게 지금 라운드 2예요 라운드 2 그럼 여기는 라운드 2를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목깎이라고 하는 거 눌러서 바닥에 모서리 여기는 라운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해서 윗면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눌러서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운드를 눌러서 값을 2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시고 확인 누를게요 자 이렇게 라운드 작업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뒤집어서 쉘 줄게요 두께값을 주는 거예요 쉘 바닥면은 제거하고 두께값은 2mm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이렇게 파졌죠 자 근데 여기는 여기는 지금 안쪽 부분에도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는 요 부분도 다 라운드가 2란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목깎이로 여기 면 여기도 면 여기도 면 여기도 면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면을 이루고 있는 모서리 바운더리에 있는 모서리들이 한 번에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라운드 2 주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거를 라운드가 제대로 잘 들어갔나 한 번 쪼개 볼게요 구성에 들어가서 검사에 들어가서 단면 분석 어느 면으로 쪼개 보겠느냐 나 요 면으로 쪼개 보겠다 라고 하시면 단면이 요렇게 쪼개져요 자 이때 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아까 라운드 3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R3 적용이 들어간 부분에는 여기 두께값 2mm가 적용이 돼서 이쪽 부분은 자동으로 라운드 5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라운드 2를 줬죠 라운드 2를 줬더니 간격이 2mm가 안으로 적용이 되면서 여기는 제로가 돼요 그래서 안쪽 부분에는 다시 우리가 라운드 2 작업을 다시 넣은 거예요 자 요거는 분석해서 끄시면 돼요 요렇게 작업이 됐고 자 이제 여기다가 재질 한 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 곳이나 면을 하나 클릭을 하시고 색상 들어가시면 돼요 색상이 들어가서 음 요거는 금속 그리고 강철 한번 줄게요 강철에서 뭐 이 세팅 이런 거 주셔도 되고 저는 여기에서 패턴이 있는 걸 한 번 줘 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 다이아몬드 트레이드 이거 한 번 줘 볼게요 다이아몬드 트레이드 우리 왜 미끄러지지 말라고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형상 그게 다이아몬드 플레이트예요 자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끌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모양이 들어갔어요 근데 모양이 들어가긴 했는데 너무 크죠 자 그때는 여기 패턴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편집에 들어가셔 가지고 축척이라고 하는 부분을 줄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패턴이 실제 들어가는 것처럼 패턴이 나오죠 자 종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서 비주얼 스타일에서 음영 처리 뭐 요 정도만 하셔도 실제 그림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거 모양을 보고 싶다 그러면 렌더링이라고 하는 걸 하시면 되는데 디자인에 들어가서 렌더링 네 요렇게만 하셔도 훨씬 더 실제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렌더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렌더 눌러 주시면 조금 더 사실적으로 렌더링 작업이 가능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